안녕하세요. 싱글대차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2템은요, 짱! GNA 기타 스탠드 스타피쉬 플러스 액티브 SS0102 싱글 멀티입니다. 이 스탠드는 다리가 굉장히 신기하죠? 5개의 다리로 되어있어요. 피어난 내구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구요. 360도 안정감 있는 직립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다리도 이 고무 마킹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 있게 제공이 되어있구요. 뭔가 경첩 구조라고 해야되나? 새 다리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그리고 이쪽 위로 좀 올라와 보시면 이 중간, 얘가 내구성 높은 텔레스코픽 락킹 메커니즘을 적용했어요. 이게 지금 원 버튼 하나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이따가 접을 때 그때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원터치 방식인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뭔가 헤드가 신기한게 보이는데, 이 전체적으로 TPE 실리콘하고 플라스틱으로 복합 재질로 사용되어있대요. 그리고 얘는 이제 무게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방탄 재질의 투명 행거 게이트가 여기 이렇게 딱 내리면 행거 게이트! 이게 투명 방탄 재질이래요. 이게 특허취득이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올려놨을 때 전체적으로 기타 피니쉬에 영향을 주는데요. 벗겨지거나 하잖아요. 이게 번영없는 부드러운 TPE 실리콘 재질 피니쉬로 되어 있어서 뭔가 안정성도 있고요. 기타 피니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재질로 전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크 폭은요. 최대 54mm까지 거치가 돼요. 보통 기타라고 하면 다 거치가 되고, 우크렐레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다 돼요. 벤주, 만도린, 베이스 다 거치가 되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뒤쪽으로 젖혀지는 그게 뒤에 보시면 얘네가 좀 더 젖혀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15도 기울기 복원력이 되는데 얘는 30도까지 기울기까지 복원이 가능해서 뭔가 안정감이, 현존하는 스탠드 중에 안정감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이 스탠드를 접을 수 있는지 이게 우선은 얘를 굳어주고 자, 스탠드 접는 거 보여 드릴게요. 얘 그냥 슉 뒤로 놓으시면 되고요. 얘 원터치 방식 얘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아, 밑으로 오구나. 네. 짠. 뭔가 굉장히 작아지고 안정감 있게 스탠드가 다 접혔어요. 얘 너무, 그리고 이 제재 자체가 젖혀지고 너무 튼튼해서 네. 무게감도 보통 그냥 스탠드 무게, 허큘러스 그런 스탠드 무게 정도? 네. 이 정도면, 근데 허큘러스는 이제 길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간편하게 접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99,000원이고요. 이런 거는 뭔가 좀 고컬이라서 네. 이거 너무 좀 탐나는 그런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 음. 네. DNA 스타피쉬 플러스 스탠드.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lasik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